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쓰입니다 맥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? 음... 야! 이거 점프해야 되나 보다 저 한 칸만 가시 아닌 거 보면은 점프해야 겠다 핫! 야! 야 이거 언캔 해야되네요 바로 끝나네 이거 언캔으로 버티는 거에요 야아 그래 그냥 왼쪽으로 가지마 야 야 야 쟤가 저렇게 바뀌는... 와 이거 그러면 이거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되네 어 뭐야 야 야 운좋게 지나갔어 제가 의도한 거 플레이는 아니었어요 벽 점프를 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벽 점프할 때 벽 점프할 때 제가 스핀 점프가 된 것만 봐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난 스핀으로 벽에 붙은 다음에 거기서 일반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벽 점프가 바로 되버렸어 야야야 벨트 뭐냐 이거 했다고 하고 스킵하기가 아니라 진짜로 했으니까 스킵을 하는 거죠 깼떡매 뭐하러 또 깨 깼떡매 뭐하러 또 깨 야아 아 이게 벨트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오오 와아 잠깐만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이고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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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방향이 나 오른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아 하 진짜 여기서 끝에서 딱 한 번에 빡 그렇지 점프하고 점프하고 그렇지 깔끔했다 좋아요 간단했어 이거 이거 뭐 피스위치 문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런 건 확인해 보지 마아 잠깐만 저거 오른쪽으로 나오긴 하네 아 물론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 오른쪽으로 한번 구경해 볼까 어떻게 생겼나 아야 이게 죽는거에요 근데 저 왠지 저 오른쪽 길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저 내려갔다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길이 없다 그러면 피스위치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어 피스위치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어 야! 아 진짜 막아놨어 근데? 잠깐만 야 이러지와봐 어어? 진짜 막아놨냐? 그럼 어떻게 가라고 해놓은 걸까요? 어떻게 가라고 해놓은 걸까요? 아야!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제가 지금 파이프 들어가봤는데 안 들어가졌어 피스위치가 어디에 따로 있나봐 어디 있을까? 보통 이렇게 있지 않을까? 없나? 아 있다 뻔하지 어 끝났어? 여긴 히든 블록 있냐? 어 내가 일부러 죽은건 아니고 음 한 번 기다렸다가 한 번 기다렸다가 아 내가 밟는거보다 제가 밟는게 어 내가 하는게 더 빠르네요 하아! 신기록 좋구요 신기록 좋구요 언더테일 어젠가 그젠가도 언더테일 맵 하나 했는데 이듬 블록! 없네? 뭐야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! 이거 그냥 빨리 가면 될 것 같죠? 아닌가? 보고 가야되나? 일단 빨리 가 그래 빨리 가자 이건 뭐냐 버텨? 버티면 피스위치가 내려오겠죠? 간단하구만 어이구 불타이밍도 딱 맞구요 달려가 피하고 야 나 이 사이로 들어왔는데 아아 아아 느낌이 이게 어제 그 외국인 시청자분께서 자기 맵 해달라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맵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 난이도는 훨씬 쉬워 아아 야 왜? 이거 안좋아 아아 중간 세이브 버섯 그렇지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어 중간 세이브 줬어요 빨리 와라 빨리 와 아악 그래도 중간 세이브 줬어 다행이다 어 버섯도 주네? 몰랐어 나 근데 방금 어떻게 피했냐? 되게 운좋았다 갑자기 불이 떨어지겠지 뭐야 가만히 있어도 살게 해놨네 불안한데? 아 잠깐만 이거는 방금 같은 경우에는 피 스위치를 늦게 치고 들어왔던게 오히려 안좋아졌던거 같은데? 나는 상관없이 그냥 끝나네요 아아 아 아까 죽어서 그래 아 그러게 막판이 조금 그르네 어휴 간단간단하게 일단 치긴 쳤어 아아아아아아 뚜껑 주면 완전 이득이지 일단 뚜껑 하나 뱉어가지고 이 거북이를 같이 없애버려 그 다음에 난 여기쯤 야야 오케이 아아 맞으면서 간다 게임은 금방 끝나네요 라이덴님 안녕하세요 라이덴님 안녕하세요 라이덴님 안녕하세요 아 점프 아아 진짜 자아 아아 야 이거 이러면 뚜껑 안나오는데 아아 어 잠깐만요 이런 이득이 이런 이득이? 이거 맞으면서 그냥 구름을 타 이런 이득이이 야 그만와 아 이게 이렇게 해놨네 다 잡고 와야되네 그래요 그냥 이거 풀세팅으로 가자 꽃도 먹고 뚜껑도 끼고 그냥 풀세팅 풀세팅 여기서 아 그래 구름 타지마 타지마 그냥 그냥 간다 예스 역시 풀세팅을 했어야 돼 역시 마리오는 맞으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뭐야 벽종파하는 맵이네요 근데 시간이 없다 에잇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어디가니 아아아아아아 까아 아 그렇지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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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짧다 그렇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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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구 비켜주세요 아 기록 아까워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아멘